이달 안에 감찰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예? 그때 딱 한 번 받은 거 아니야? 마리까지 상환 안 되시면 전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? 형사한테 보이스피 충실해 엄마 나 형사야 엄마 범인 잔이라고 시어링 누구 같잖아 아이고 고마워요 막 어디 있어 가방 어디 있어 전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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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필리핀을 관광하는 관광객일 뿐이지 악지가 살인인 사실 없지야 뭐? 이러면 전형적인 셋업 범죄가 맞아요 그냥 작전에 말려둔 거라니까요 자 슬슬 시작하자고 어디로요? 어디로 가냐니까요 넌 좀 희망적인 얘기가 좀 뭐지야? 너 필리핀으로 쏠 줄은 아니니? 나 형사야 엄마 답은 언저나 현장에 민경에 투기하인 줄 야 너 어떻게 된 게 어찌히 욕이 난리났어 너 실수하는 거야? 나 패천경찰서 강력계 공병 정자네요 내려가 나 패천경계 공병 정자로